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원거리 화학 영상 탐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화학 무기를 조기에 탐지해 오염운의 확산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. 자세한 내용을 김다연 기자가 전합니다.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012년부터 경량화된 초본강 영상장치와 지능형 탐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원거리 화학 영상탐지 기술 확보에 성공했습니다. 이 기술은 화학 무기 공격 시 실시간으로 오염 확산을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원격 탐지 기술입니다.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장비의 경량화로 이동 설치가 가능하고 화학 무기 확산 경로를 가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기술을 관련 분야 민간업체에 이전하고 화학 무기뿐만 아니라 생물 무기의 원거리 탐지가 가능한 핵심 기술을 개발해 민간군 통합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에도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.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.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.